메가 비타민C 3000mg 아침, 점심, 저녁 메가도스 하고 있어요. 피부도 완전 좋아지고 술 먹고 숙취에 최고인 것 같아요. 게다가 입병 날 때는 두 포 때려 먹으니 직빵. 내장 속에 있는 모세혈관들도 훨씬 더 튼튼해졌다. 순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나빠지면 안에 장기들도 나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바로 내 장기의 건강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 피부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기에도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미씨는 이렇게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장기를 건강하게 해준다. 술 마시고 숙취의 최고인 것 같다. 이 숙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 즉 식초로 바뀐 뒤에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식초로 바뀌는 그 과정에 내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ALDH2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탐시를 먹게 되면 훨씬 더 생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취가 해소가 잘 된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비타미씨를 계속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술이 빨리 깨고요. 숙취도 거의 못 느낄 수준으로 된다는 건데 보통 술 마실 때 한 6g 정도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병이 났을 때 더 먹으니까 입안의 염증, 입주변의 염증 이런 거잖아요. 이 염증들은 기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단순한 어떤 상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비타미씨를 먹으면 그런 재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개념 때문에 저기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눈여겨보고 착안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평소에 9,000mg을 먹고 있는데 6,000mg을 더 먹으니까 입병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즉 9,000mg을 먹어도 부족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속 시원하게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양을 좀 늘려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중금속 전문가이신 어떤 원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담낭에서 중금속을 배출을 해도 장에서 거의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장에서 흡착하여 대변으로 빼내야만이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키토산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 키토산에 어떤 중금속이 잘 달라붙는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키토산을 어떻게 중금속을 제거를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은 대부분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이 중금속이 이온화된 뒤에 키토산하고 만나게 되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붙으면 이거는 이제 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키토산이 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금속을 다 떼고 나가버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키토산에다 붙여가지고 계속 빼내고 있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 줄어들겠죠. 왜 줄어드느냐. 내 몸속에 이미 와있는 중금속들은 대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각종 약물류, 중금속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 손톱, 그 다음에 각종 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중금속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키토산이 붙잡고 빼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몸속에 중금속 양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산이 여러 기능을 하지만은 중금속을 줄이는 기능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매 식사 때마다 변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키토산을 계속 식사 때마다 먹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금속 문제로 몸에 신경계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호르몬 생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각종 신경계 질환, 정신계 질환 이런 데까지도 중금속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뼈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중금속은 되도록이면 빼내는 게 낫죠. 적게 먹는 게 낫죠. 여러분들 수원 중독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특히 생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수원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 문제로 병원, 약 이런 걸 다 해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중금속 검사를 해서 중금속을 한번 청소하는 것도 괜찮다. 나는 중금속 검사도 싫고 청소도 싫다. 그러면 키토산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중금속으로 오염되는 건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다. 비타민C 13년째 하루 6개에서 10개씩 먹고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적었어요.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항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정말 중요한 건 뇌혈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뇌세포다. 뇌세포에 왜 많이 존재하느냐? 뇌세포가 포도당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당 소모를 많이 한다. 포도당을 소모를 하려면 포도당을 사용을 하려면 산소가 와야 되고요. 즉 포도당 소모가 많은 대신 산소 소모도 증가한다. 산소 소모가 증가하면 그걸로 인해서 활성산소 발생량도 또 증가한다. 그래서 뇌세포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비타민C가 계속 재생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가 충분하게 있으면 뇌혈관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비문증이 있다든지 또 눈에 여러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내 몸 전체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사용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혈관을 구성을 하는 구성 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이 합성이 되려면 비타민C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잘 만들려면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주면 콜라겐 합성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분이 비타민C 먹고 혈관 좋아졌다. 이거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비타민C를 챙겨 먹어야 여러분들의 혈관을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